그럼 양팔 한번 썰어볼까? 근데 이거 한 번도 칼 썰어본 적 없지? 어 손 잘리는 거 아니야? 조심해 천천히 하면 되지 그렇게 썰는 거 아니지 양팔을 지금 어떻게 썰는 거야 이렇게? 평평한 곳을 바닥에 놔야지 손 닫히니까 굴러가면 그래 그렇게 해서 반을 일단 자르는 거지 근데 정말 잘 자려 한 번도 잘라본 적 없잖아 아 근데 딱 알지 난 칼을 이런 칼 말고 다른 칼을 많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칼의 형이니까 깍둑썰기 할 거야 깍둑썰기 알아? 마트 썰어 뭐예요? 깍둑이 좀 네모나게 썰 거라는 얘기야 너무 얇잖아 잘했어 돈 주고 사먹으면 되는데 이걸 왜 내가 해서 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안 잘라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시 가로로 두 번 정도 이렇게 됐으면 안 됐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흩어지지 않게 했어야지 자기는 이거 어디서 배웠어? 그냥 엄마가 한 거 보고 배운 거지 잘하지? 내가 원하던 깍둘썰기는 아니지만 감자 한 거 어떻게 자라야 될까? 감자도 비슷하게 양파랑 4분? 오케이 요리 뭐 쉽네 되게 쉬운 거 맞아요? 응 아 근데 진짜 잘 자리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아빠 있잖아 이 버섯 혹시 어떤 종류예요? 어 이거는 스타리버섯이라고 하는 거야 스타리버섯 난 또 필요한 거 세송이버섯 바뀌었네 그 누워야 지어내네 이제 고기 내가 말한 포크로 딱 고정을 하고 찍어서 이거는 뭐 많이 해봤지 이거는 조금 조그맣게 썰어주세요 내꺼야 여길 잡고 어 잘 잘린다 이게 썰 때 이 끝에를 놓고 한 번에 이렇게 해도 썰리는데 한 번에 한번 해봐 그래 이거 끝에서부터? 응 한 번에 이렇게 어 그러네 어 일단 카레 먹을 때 고기 사이즈로 만들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? 좀 빨리도 해보세요 안전하잖아 아 이거 다 편집할 때 다 이거 계속 빠르게 해가 하고 고기 짠짠 보여줘? 짠짠 금방 하잖아 응 이렇게 하지 않게 그거 먼저 볶아야지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? 느려 보여? 편집자니 1.2배속 해도 돼요 그거 알아? 나 태연아 처음으로 카레를 만들고 있어 아니 카레를 만드는 거뿐만 아니라 칼도 처음 잡아봤잖아 요리하는 칼 나 근데 커피도 내려봤어 응 잘했어 어? 이렇게 생겼어? 카레가? 응. 고체 카레야 이거. 다 뜯어서 넣으면 돼. 이제 잘 녹게 저어주면 됩니다. 따란! 오 맛있겠다. 요리에 소질이 있는 거 같아. 슈우야 아빠 요리할까? 좀 어려운 요리 내가 한 거 해낸 거지. 오 멋있다. 아빠 멋있어? 나도 해. 너도. 장난감 요리? 똑같이 하고 있어 아빠. 어떨까? 맛이 어떨까? 자 한 입 먹고 맛을 얘기해줘. 아빠가 만든 카레 맛이 어때? 자기가 만든 거 어때? 카레 맛이야. 날 맞게 잘 자른 거 같아. 맛있어? 앙냥냥. 맛있는 거 봐. 맛있어? 아빠가 만든 거. 먹어봐. 응? 뜨거워. 뜨거워. 포부로. 아 아빠가 만든 카레. 응. 어때? 맛이 어때? 맛이 어때 시효야? 맛있어? 맛있어? 맛없어? 응. raus. 아 아빠야. 아 아빠가 만든 거. 아 아빠가 만든 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